자 이어서 두번째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제 자 여러분들 재밌게 좀 감상하시면 좋겠고요. 재밌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이유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웬만한 사람들 대학 다 나왔잖아. 맞죠?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대학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한번씩은 다 배워 봤고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뭐야. 초중고,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까지 합치면 몇 년이야? 유치원 2년, 초등학교 8년, 초등학교 6년, 8년, 중고, 14년, 대학교 4년, 18년이네요. 18년 동안 교육을 배워요. 그럼 지식은 어느 나라에 가서도 꿀리지가 않아요. 맞죠?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통용되지 않는다. 자, 이게 뭐 핵심이죠. 뭐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통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사람도 있습니까? 저는 이게 요즘 친구들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어?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 공부 진짜 많이 해요. 교육도 엄청 많이 듣습니다. 교육에 투자 엄청 많이 한 세대예요. 맞죠? 세대니까 이게 또 단점이 뭐냐 하면 어? 세상이나 어떤 그 세상이나 어떤 사회에 들어갔을 때 그 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회에 첫 발로 내린다고 하죠. 취업을 했을 때 그 어떤 그 내가 생각하는 이상하고 현실이 부딪혔을 때 그 괴리감은 적응하지 못해요. 괴리감이라는 게 반드시 발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견디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극복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어? 뭐 뭐 회사 여기 가면 뭐 편하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일 존나게 많이 하고 뭐 어? 군대식에다가 뭐 단악가 쓰고 어? 쓸 자리 엄청 많고 그럼 뭐 회사가 원더랜드 알겠어요? 원더랜드야? 꿈동산이야? 어? 꿈동산입니까? 회사가 무슨 놀이터예요? 어? 그 어떤 큰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월급을 받으려면 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학교에서 믿은 짓이 가지고 알량하게 까불었다가 왜 회사 가면 회사 가면 깨지는 경우 많죠? 어? 회사 가면 깨지는 거 많이 봤죠? 학교에서 내가 좀 놀았다 학교에서 좀 했다고 좀 깝질대다가 회사가 가지고 막 개 터지고 찌그러지고 그런 거 봤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배운 우리 지식이 세상에선 통해지지 않습니다 다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바로 꺼내 볼게요 두 번째 얘기 사회라는 것은 많은 생각보다 많은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아 사회라는 곳이네 2라고 뺐네 2 뺄게요 네 2 뺐겠습니다 네 사회라는 곳은 생각보다 많은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냐? 어? 봉호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야 무슨 뭐 좋은 데 나와서 가는 사람 무시하냐?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어? 여러분은 왜 대기업 같은 데 가면 무조건 내가 그 뭐 좋은 데 해가지고 명대 나왔다고 해서 그 자격증 써먹을 수 있습니까? 써먹을 수 있나요? 아 처음부터 나한테 고차원 된 걸 가르쳐줘요? 아니죠 정말 간단한 거 어? 정말 간단한 거죠 커피 타워다 복사기 뽑아하다 뭐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 이건 솔직히 내가 학교에서 굳이 나오지 않아서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아니면 거의 못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명문에 나왔는데 전공을 했는데 아예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아예 못 쓸 수도 있어요 어? 왜냐? 사회라는 것은 기초지심 많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 뽑을 때 기초지심을 요한한 사람들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고학력자 뽑는 거죠 경쟁을 뽑아야 되니까 맞죠? 저 말 맞아 훈스월드님이 똑똑하거나 교학력자닉 일머리 없는 사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좀 유나는 그런 게 있어요 똑똑하고 교학력자닉 하면 약간 거만한 게 있어 내가 내가 좀 똑똑하다 이런 인식이 있어 물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일머리 없는 사람이 대체 그런 사람이야 내가 좀 똑똑한데 내가 좀 학교에서 좀 했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나이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면 자기보다 학벌이 딸리면 아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안 받아들인 거야 이게 왜냐 내가 그 고학력자라는 것들 나름대로 그 지식을 넣기 위해서 고학력을 달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식을 많이 쑤셔박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근데 사회라는 건 어떤 거예요 직장 다니면 어떡해요 지식을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냥 들고만 있는 거야 들고만 그냥 이러면 그런 거야 CPU에 하드하고 사양 엄청 좋아요 근데 좋으면 뭐해 안 쓰는 파일만 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겁기만 한 거예요 무겁기만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웃긴 게 당장 뭐 정말 간단한 거 시켜요 간단한 거 저사양으로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왜냐 머릿속에 너무 공간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게 없는 거죠 막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거죠 내가 고사양인데 왜 저사양 말을 들어야 되냐 이런 거죠 내가 고사양 컴퓨터도 왜 팬티엄 팬티엄 3 586 컴퓨터를 내가 들어야 돼 이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비유를 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스카이 나온 사람들 대기업 들여와서 일부 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어? 자 그리고 세상에 모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기계가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이 모른 일은 사람이 하잖아요 물론 기계가 있죠 근데 기계를 저작하는 건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기계를 고친 사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기계 원료를 주입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기계에 나온 어떤 제품을 수거해가지고 검사한 사람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그 검사한 거를 모아가지고 어? 납품한 사람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그 납품한 걸 차에 납품한 거를 실어가지고 배송한 사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이 하는 거야 그냥 기계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과정일 뿐이야 아직까지 우리가 기계 사회고 3D 프린터니 뭐니 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 뭔가 하려면 결정을 내리면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회사에서 결제를 받아야 돼요 결제를 받을 때 지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공정 어? 그거 할 때 뭐 종공이라는 걸 배운 지식 넣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공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분량은 안 되는 거예요 분량은 안 되는 거야 어? 그리고 물량을 적재적 수에 맞게 뽑아내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기계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야 기계도 뭐 공식이라는 거 있겠죠 있지만 많은 기계를 많이 만져봐야 되는 거죠 많이 만져보고 많이 다뤄보고 하면서 모든 기계가 내가 생각하면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계는 좀 뭐 어? 누수가 심하고 어떤 게 누수가 약하고 어떤 기계는 뭐 어? 고장이 심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겪어보고 많이 만치고 많이 기름대도 묻혀가고 많이 좀 볼트도 조이고 노트도 빼고 이렇게 많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막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저거 한 번에 고쳐낼 수 있다 아니잖아요 자기증 많다고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만치고 많이 고치고 많이 야단 맞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고장도 내고 이런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변수를 다 알고 있잖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기본적 지식은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 사회는 능동적인 사람을 원한다 자 사회는 능동적인 사람을 원해요 능동적인 사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일이 되었을 때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누가 명령을 내기기 전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고 뭔가 이런 걸 주어졌을 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물건을 주든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든 어떠한 일을 주든 간에 그걸 막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정말 힘든 거예요 맞죠 정말 힘든 거예요 처음부터 능동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능동이라는 게 왜 지혜랑 결부되는 것 같아요 왜 능동이라는 게 왜 지혜랑 결부되는 것 같아요 저게 뭐냐 능동적으로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할 수 없어요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왜 오래 하신 분들 기계 오래 잡으신 분들 바로바로 알죠 바로 만쳐보고 아 이거 고장 났네 아 이거 빠졌네 바로 봐라 눈만 봐도 알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고치고 빼고 빼고 넣고 막 조이고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다 뜯어보고 제 밑에 신입 기계같음 제 밑에 신입 기계같음 알아서 할 생각같지 모르는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훌쩍님 왜 그런지 알아요 그거는 그 친구가 바보가 아니에요 훌쩍님 그 친구가 바보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이 수동적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배워서 그래 시키는 대로 시험에 나온 대로 시험에 나온 대로 배우고 1 더하기 1은 조금 2라고 생각하는 식의 교육을 배웠기 때문에 문제 풀어라 맞춰라 외워라 이것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수동적인게 안 통하잖아 회사에 맨날 매뉴얼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굉장히 예상할 수 없는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바로 이렇게 대처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회사는 그래서 경험이라는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험이라는게 근데 경험을 얻기가 쉽습니까 경험이 그냥 곡절해지나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고행과 시간 노력 그런게 누적이 되면서 내 피부에 어떤 전의가 되면서 그렇게 쌓이면서 레벨처럼 이렇게 상승되는거죠 맞죠 사회 능동적인 산을 원해요 결론 물론 그런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꼰대 조직이라 회사가 능동적이면 나댄다고 어법하고 배제시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자리에요 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네 음 그리고 자 이거 정말 좋은 얘기인데요 지혜 그러니까 지식이 경험이에요 지혜는 절대 지식만으로 얻을 수가 없다 아 이거 5분 내가 얘기해도 진짜 명언이네 여러분 지혜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지식만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책 여러분 요즘 친구들이 회사 나오면 어머머니가 되고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책을 많이 봐서 그래 나는 그게 원인이라 생각해요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있고 책만 많이 봐서 그래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그래 너무 길어서 20년 가까이를 책만 봐서 그래요 오랜 기간 동안 최소 15년 동안 책만 보잖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15년 동안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교육과 어떤 지식을 배우는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배울 필요가 있을까 과연 그렇게 꼭 배워야 되나 어떤 땐 그런 게 생각더라고요 너무 길다는 생각도 돼요 근데 뭔가 다 필요한 게 있으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별일지 모르고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일단 긴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되는 것도 일리가 있긴 한데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까지 가버리면 근데 세상에서는 저 지식만원은 쓸 수가 없거든요 우리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상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회나 이런 게 올 훨씬 더 다른 나라보다 다른 나라보다 능력적인 사람을 원해요 훨씬 더 능력적인 사람을 원한다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진짜로 원한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건 아가씨 주고 학생들도 이건 안락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 가면 막 저거 못하고 막 빌빌대고 그래서 막 빨리 퇴사하고 그런 거예요 학생들이 멘탈이 약한 것도 있지만 정작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게 배우지 말할 필요가 없는 게 배우게 되고 학교에서는 이걸 배우라고 시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아무리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나 어떤 회사를 적응하는 방식은 아닌 거죠 정답이 아닌 거죠 진짜로 그리고 어 이건 청년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는데 너무 지식이 많아버리면 지혜를 쌓는 지혜를 쌓을 기회를 막아버린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식이 많아버리면 기회를 쌓을 기회가 많아버리는데 뭐냐 하면 어 사람이 4년제 나와도 4년제 나왔거나 해도 공장 갈 수 있잖아 공장 갈 수 있잖아 여러분 맞죠 공장 가서 일할 수 있고 벨트 쪼일 수 있는 거야 너트 쪼이고 아 물론 대기업 같은데 4년제 나와도 조선소 가서 일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식이 너무 많고 그냥 이치가 많아버리면 그런 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경험 안 하려고 하죠 너무 똑똑해버리면 너무나도 많이 똑똑해 고학력자가 돼버리면 여러분 그런 사람도 많으세요 좋은 데 나와가지고 자기 좋은 데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자기 지코가 석자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안 가려고 하고 맞죠 너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하려고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자 일곱 번째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 지식이 지식은 지혜가 많으면 삶이 고단하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그걸 버텨내고 어떤 마인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저는 있잖아요 왜 환경미화나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오래 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는 무시하죠 얼마나 배운 게 없으면 저런 건 할까 뭐 이렇게 얼마나 할 게 없으면 저런 거라도 할까 근데 그건 정말 우리가 우리가 정말 미개한 거야 미개한 거 그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힘든 거 안 했으면 누가 할까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철광공장에 용광로나 주물공장 이런 것들 주물 없으면 철 못 만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 위험한 거 아니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뭐 쇠파이프 이런 것들 그분들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도 힘든 거 알죠 그분들도 힘든 거 알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 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 하면서도 뭔가 요정 같은 게 지혜 같은 게 있겠죠 그걸 견뎌내는 지혜 같은 거 자식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 위해서 다른 사람들 행복해질 수 있으면 나는 괜찮다 내가 좀 몸 불편하고 좀 피곤할지여도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가릴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아유 이 드러운 거 왜 하지 짜지는 거 왜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지옥이겠죠 맞죠 근데 내가 좀 힘들고 더운 날씨에 땡볕에 땀 흘리고 이렇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루 좀 고생해서 청소하고 청소하고 내 소임을 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더니면서 멋진 경치를 감상하면서 그렇게 길을 걸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7번의 경우는 저도 해당이 됩니다 뭐냐면 저도 삶이 힘들어요 힘들다고 얘기하죠 저도 요즘에 힘든 일 좀 겪었잖아 맞죠 힘든 일 겪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볕해내고 지금 마인드를 개선시키잖아 맞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마인드를 개선시키잖아 이 힘든 가운데 내가 돌파를 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많은 일은 사태에 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피하되고 살이 된 얘기들 도움이 된 얘기들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리고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비록 삶은 힘들고 고단해요 누구나 다 고단하며 대한민국 세상 쉬운 사람 없어 맞죠 공모든 뭐든 그렇지만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정말 뼈가 뼈아대고 살이 된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이 뭔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변화하고 그래서 한번 참고 한번 견뎌내고 그리고 마인드가 바뀌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이런 걸 보면 정말 제가 방송을 하지만 정말 뿌듯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연을 많이 하면서 지혜가 많이 생겼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게 어?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겉으로 직업은 절대 겉으로 판단해서 안 되는구나 사람의 인간이 인간이 사는 모습은 이렇게 속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어? 우리가 삶의 지혜나 이런 걸 하면서 이런 컨텐츠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극복하는 방법 마인드를 바뀌는 방법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여러분들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삶을 삶을 개선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늦은 시간이 와가지고 제 얘기 듣지만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 맞아 나만 힘든 게 아니지 그리고 사람들 겉으로 웃는 척 하지만 다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 얘기를 정말 정성스레 경청을 하며 들어주고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는 많다고 생각해 지혜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식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제가 고민 얘기하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속마음이나 그 사람이 어떤 힘든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끄집어내는 능력도 지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딱 읽어내는 능력도 지혜인 것 같아요 사연 읽으면서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은데 종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한 이유 어떻게 여러분들은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아무래도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30대가 많기 때문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걸로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물론 안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나는 남의 얘기 잘 안 듣는다 난 내가 낸데 난 마이 스타일 이렇게 얘기 생각하면 뭐 상관없는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왜냐 우리들 삶에는 지식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는 지식 공부만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취업을 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량의 지식이나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세상을 살아오고 그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 부분 지식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 같은 거 월급 자금 관리나 뭐 집 같은 거나 뭐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지혜죠 아껴 쓰는 거 돈 관리하는 거 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의 지혜를 많이 많이 얻으셔서 이 힘든 세상 잘 극복하고 잘 희망차게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건 뭐 크게 없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지식을 보다는 지혜를 많이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다도 노력합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자 이상으로 자 붕어영 썰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이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 스탠